오늘 첫번째 게임은요 NPC로 NPC인척 하면서 바로 시작하는거에요? 와 너무 티나잖아 얘는 아니겠지? Nope 아 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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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뭐야! 하하씨 아 맞았잖아 하하하하하 구동냥이! 골등 안하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다 NPC인척 난 NPC다 난 NPC다 나는 솔로콤즈 같은 NPC이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? 뭐지?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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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토리아 시대 이거 망고 히힣 히힣 반색! 히힣 사냥감이 근접했다는데?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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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아니 사냥감 찾으러 가자 난 NPC다 난 NPC다 19세기 히토리아 시대 배경으로 만들어진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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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니 히힣 뭐야 히힣 왜요? 아니 왜요? 아니 내가 저기 잡으려 얘 히힣 히힣 너무 의심스럽게 무빙하지 말라고요? 놀랍게도 지금 AI 존이에요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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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등 뭐야 이게 구동냥이 방풀은 진짜 아니야 방풀은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방풀 없이 한번 해보자 방풀 없이 한번 해보자 어? 저거 유저다 저거 유저다 저게도 위에 사냥감으로 표시가 됩니다 빵 빵 빵 의심스럽죠? 누가봐도 유저죠? 누가봐도 유저죠? 저기 저기 걸어서 내려오는 두사람 저사람 빵 누가봐도 누가봐도 저기죠? 누가봐도 사람이죠? 나 보고 도망친다 빵 노출됐어 이미 이미 노출됐다고 빵 빵 저기 둘이 저기 둘이 붙었다 저기 둘이 아니 이거 위장고 뭐고 없잖아 선빵뼈순이야 이거 선빵필승이야 선빵필승 누가맞아 누가맞아 유저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사람 맞잖아요 뒤에 유저 뒤에 유저 맞잖아요 유저 맞잖아요 유저 맞잖아요 유저 맞잖아요 유저 맞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진짜 이 안에 있을 수 있어 저 뒤에 사람 진짜일 수도 있어 뭐야 내가 1등 아니야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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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써 어 배워드립니다님 안녕하세요 배워드립니다님 아 이로써 우리 트수들보다 직업게임을 더 잘하는 걸로 짜란다 짜란다 아 승희콘님 알기올 고동냥닝 으음 으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